안녕하세요 정지훈입니다. 몇달만에 돌아왔는데요. 그 사이에도 제 채널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최근 돌아가시고 막 늘어나시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아무래도 이 오픈 AI 사건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저도 이제 좀 마음을 먹고 다시 좀 이 촬영을 좀 할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오픈 AI의 5일간의 코테타 사건을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원래는 한 번에 다 찍으려고 했는데 내용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서 두 번으로 나눠가지고 오늘은 분석 그러니까 뭐 심화 분석을 하는 건 똑같지만 기본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을 한 거고 왜 발생을 했는지 원인이라든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볼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다음 편에서는 이 일이 가지고 올 파장 그리고 지금 새로 이제 이 사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이 사람들의 어떤 정체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조정을 많이 맞춰가지고 두 번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 AI가 이제 5일 동안 사실은 난리가 났었죠. 5일간의 코테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짧게 한번 날짜별로 정리를 해봤어요. 2023년 11월 17일에 샘 알트만 CEO가 해임이 됐구요. 이사회에 의해서 그리고 그렉 브록만 이사회 의장이 사퇴를 하게 되었죠. 본인이 직접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11월 18일 되니까 직원들의 반발은 굉장히 심화가 됐고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11월 19일에는 이제 사퇴를 좀 진정을 시켜야 되니까 트위치 CEO였죠. MS CEO를 임시 CEO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여튼 MS CEO도 여기 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동안 노력을 했더라구요. 그러자마자 바로 11월 20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티 아나델라가 샘 알트만과 그렉 브록만 포함해서 오픈 AI를 나오는 모든 동료들이 다 오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대규모 연판장을 돌려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90% 이상 사인을 하면서 우리 다 사퇴할 거야.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게 됐죠. 그러더니 이제 최종적으로는 결국 샘 알트만이 복귀하는 걸로 합의가 됐고 그리고 이사회 멤버들이 교체가 좀 됐습니다. 이사회 교체된 멤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비디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구요. 여기까지가 5일간의 코테터가 진행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오픈 AI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지배구조가 제일 큰 문제였다고 보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2015년에 창업을 했거든요. 사실은 오픈 AI의 창업 스토리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이제 그 영상을 링크를 달아둘 텐데 두 편에 나눠가지고 자세하게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에 창업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한테 AI를 접근 가능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뭐 이런 것에 좀 갈려고 했기 때문에 비영리로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픈 AI는 퍼블릭 채리티 오픈 AI는 넌 프로핏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이사회를 통해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였구요. 대신에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돈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구조를 조금 수정을 하게 되는데 가장 큰 사건이 이따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2019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돈을 투자를 받게 돼요. 근데 이때 창업가 간에 사실은 약간의 불화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앨런 머스크가 원래 돈을 대기로 했었는데 앨런 머스크가 돈을 별로 안 대고 막 떠나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사건이 좀 큰 영향을 미쳤는데 여튼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의 돈을 받는 구조를 다시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픈 AI의 글로벌이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또 직원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그런 걸 하기 위한 홀딩 컴퍼니를 하나 중간에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을 또 하나 만들게 돼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이유는 오픈 AI의 창립 그 이념이랑 관계가 되어 있는데 원래가 인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그런 거지 상업화에 물들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런 구조를 짜게 된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이걸 이해하고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좀 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요 인물들의 성향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게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 샘 알트만은 1985년생이에요. 38살이고요. 지금 현재는 스탠포드 대학교 컴퓨터 사이언스 들어가가지고 1년 딱 다니고 중퇴를 합니다. 역시나 뭐 창업 때문에 중퇴를 한 거라고 보면 되고 2005년에 룹트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게 되는데 이 회사가 소셜 플랫폼 회사거든요. 모바일 쪽에. 근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처럼 유명해지진 않았지만 여튼 그래도 적당히 키워서 2012년에 매각을 하게 돼요. 매각을 하면서 돈을 꽤 벌게 됐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좀 Y컴비네이터 같이 이제 스타트업을 키워주는 액셀러레이터들한테 굉장히 좀 신망을 좀 얻게 되고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2014년에 레디시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소동이 났을 때 임시 CEO로 한 14일 정도? 이 정도 근무를 하기도 했었어요. 마치 최근에 이번에 사태에서 트위치 CEO가 잠깐 왔다가 해결되고 떠났잖아요. 이거와 비슷한 일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Y컴비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루프트 하면서 인연을 맺어가지고 여러모로 일을 같이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각하기 1년 전이 2011년부터 파트너 역할을 했었고 2014년이 되니까 Y컴비네이터 창업자들이 아 네가 너무 잘하니까 네가 프레스턴트를 해라 그래가지고 사장 역할을 맡게 되죠.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인 2015년에 오픈 AI를 창업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정서가 몸에 익은 사람이고 혁신과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번에 근본적인 것들에 충돌이 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인 일리아 서치케버를 보면 동갑내기예요. 같이 1985년생인데 일리아 서치케버는 러시아 출신이거든요. 러시아의 노보그로드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5살 때 이스라엘로 이민을 가요. 그래서 거기서 자라다가 캐나다로 이민을 하게 되는데 그때 토론토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고 토론토 대학에는 우리가 오늘날의 딥러닝의 어떤 아버지라고 부르는 제프리 힌턴 교수님이 계셨잖아요. 제프리 힌턴 교수님의 수제자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알렉스넷이라고 2012년에 딥러닝을 만들어낸 어떤 그런 중요한 네트워크인데 알렉스 크리제프스키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알렉스넷을 만든 제일 중요한 연구자 그리고 과학자 중에 한 명이었고 그 다음 해에 제프리 힌턴 교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그 회사 이름이 DNN 리서치라고 하는 회사인데 토론토 대학에서 만들어준 회사죠. 이 회사가 몇 개월 만에 구글에 매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구글 브레인이 돼요. 그래서 구글 브레인, 구글 AI에서 2013년부터 열심히 수석과학자 같은 걸로 일하면서 엄청난 연구 성과를 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알렉스넷이나 오픈 AI 같은 것뿐만 아니라 구글에 있을 때에도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 자연어 처리 쪽에 굉장히 중요한 언어 모델이라든지 구글에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는 딥러닝의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텐서플로우 같은 것 개발에 직접 참여를 했었고 그러다가 샘 알트만과 앨런 머스크의 설득을 통해서 그렉 브록만이 또 행동대장을 맡았고 그때 이제 2015년에 오픈 AI를 설립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 AI의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프로덕트 제품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책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최근에 좀 발표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AI 세이프티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슈퍼얼라인먼트 팀이라고 해서 얼라인먼트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서 얼라인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고 가야 돼서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AI 얼라인먼트 문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거 이제 벨루 얼라인먼트 길게 부르면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버클리 대학교에서 굉장히 좀 열심히 했었던 문제 중에 하나고 이따가 잠깐 설명드릴 스튜어트 러셀 교수님이 2015년부터 굉장히 강조했었던 개념이에요. 이 개념은 사실은 AI가 이렇게 잘 동작하기 이전에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성능도 안 나오는 애가 이게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는 아직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진짜 성능이 되니까 이제는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 해가지고 AI로 하여금 인간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따라오도록 연결을 시키는 그런 측면의 내용을 강조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 그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앨리스라는 친구가 커피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앨리스의 생각은 아 로봇이 가가지고 로봇 팔에서 커피 머신을 돌려서 커피를 뽑아가지고 나한테 갖고 오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식을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로봇이 잘못 생각을 하면은 아니 커피를 좀 갖다 달라고 하는데 커피 내려가지고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어디 가가지고 커피빈을 훔쳐다가 운세를 한 다음에 이거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든 커피를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범죄라든지 또는 잘못된 어떤 행동이라든지 엉뚱한 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따로 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들은 그냥 커피 좀 내려달라고 가져다 달라고 그러면 저렇게 할 거라고 다들 알고 있고 커피빈을 가지러 간다든지 훔친다든지 이런 생각은 안 할 텐데 그에 대한 것들은 인간은 내재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로봇은 그런 것이 프로그래밍되어 있지 않으면 안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진짜 범죄라든지 이상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AI가 잘못된 일을 한다기보다는 인간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비슷하게 이렇게 따라하도록 만드는 알라인먼트를 잡는 게 AI 세이프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이거를 이제 강력하게 하는 걸 슈퍼 알라인먼트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바로 여기 계신 스튜어트 러셀 교수님이고요. 스튜어트 러셀 교수님은 버클리 대학교 컴퓨터 사이언스 EECS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2015년부터 이 알라인먼트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AI에서는 전설적인 인분이에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교과서를 쓰신 분이거든요. 스튜어트 러셀 교수님이. 그러면서 최근에 책도 쓰셨죠. Human Compatible AI라고 하는 책도 쓰시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좀 유명한 거는 이번에 이 사회 사건이 나면서 이 사회 멤버들 중에 가끔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Effective Altruism, 효과적인 이타주의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건데 이게 사실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그 이전에는 FRI라고 하는 어떤 조직도 있었고 그 앞에 가면 트랜스유머니즘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요. 그 앞에 옥스포드 대학교에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슈퍼 인텔리전스를 얘기한 닉보스럼 같은 교수님들도 계시고 이분들의 어떤 결합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펀딩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굉장히 많은 전세계적인 어떤 인스티튜트 연구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의 서포터이기도 하고 펀드를 받아가지고 연구를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스튜어트 러셀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제일 먼저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고요. 그러면 오픈 AI 사회 이사진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6명이었잖아요. 일단 쫓겨난 그렉 브록만하고 일단 CEO 어떤 샘 알트만이 사내에 2명 이사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반란을 주도한 걸로 알려진 일리안 서스케버가 있었고 나머지 3사람이 아담 단젤로가 있고요. 아담 단젤로는 다시 또 이사 선임이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얘기할 건데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얘기를 할 건데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이 히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쓴 거의 모든 IT의 역사에도 나오는 인물인데 좀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 두 사람이 여성분이 있는데 한 명이 타샤 맥컬리라고 하는 분이고요. 이분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많이 알려진 거는 조셉 거든 내빗이라고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의 와이프이기도 해서 많이 알려졌고 이분의 커리어를 보면 뉴욕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공부하고 나서 소방수로 실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을 구하는 것에 일을 실제 했던 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언어도 영어도 기본적으로 잘하지만 LA 출신이니까 영어도 굉장히 잘하지만 스페인어도 잘하고 아랍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스탠포드 대학교에 전자공학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카네기 멜론 가서 로보틱스로 석사를 했어요. 진짜 엘리트 코스 밟아간 거고 특히 로봇하고 AI를 두 개를 결합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업적을 냈고 실리콘밸리 와서는 싱글러리티 대학이라고 있거든요. 저도 한번 그 근처에서 강의를 한 적도 있는데 나사의 공간에서 싱글러리티 대학에서 이 부분 로봇하고 AI 부분에 교수 역할도 맡았었고 오토데스크라고 오토캐드로 유명하죠. 거기에 혁신 랩장 이노베이션 랩의 디렉터도 맡았었고 그리고 본인이 스타트업도 여러 개 만들었었어요. 펠로우 로봇이라고 하는 로봇 회사 지오심 시스템서 이 회사는 지금도 있는데 로봇에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회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픈 AI의 입장에선 가장 잘 맞는 사회 이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분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안전주의 쪽이나 이쪽 관련된 분들하고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개인적으로는 버클리의 어떤 학풍이라든지 그쪽 지역의 로봇 쪽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안전에 좀 민감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분이 헬렌토노죠. 헬렌토노는 조지타운 대학교의 스트레티지 앤 파운데이셔널 리서치 그랜트라고 해서 전략과 연구와 관련된 그랜트는 펀드를 얘기하는 건데 펀드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디렉터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근데 이 분은 이제 원래 AI 안전 부분에 원래 전문가예요. 특히 AI 안전하면 옥스포드 대학교에 센터 포 더 거버넌스 오브 AI라는 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기가 진짜 왜 유명하냐 하면 여기 출신들이 지금 전세계에 AI 거버넌스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제일 연구도 많이 한 데고 닉 보스트롬이라고 슈퍼 인텔리전스 만들었던 그 이야기 개념을 만들었던 분도 옥스포드하고 연결지어가지고 연구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 학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영향을 되게 많이 하는데 세이프티라는 관점에서 이제 오픈 AI의 이 사진으로 관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하고 아까 아담 단젤로까지 세 사람의 사회의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한 것 같고 일리안 서스케버는 내부에서 이미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좀 약간의 동조를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들이 그렇게 순탄하게 가지 못했다는 걸 좀 얘기 드리기 위한 부분인데 이게 또 뿌리가 깊다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 아까 스튜어트 러셀 교수님 얘기하면서 이펙티브 알트루이즘하고 그 다음에 롱터미스트 라든지 아니면 그 앞으로 가면은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이분들 주로 이제 유태인 백인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굉장히 이런 걸 해온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러면서 펀딩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돈도 많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조직들이 되게 많아요. 가장 유명한 데 중에 하나가 미리라고 머신의 인텔리전스 리스트스 인스튜트 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에도 펀딩을 했는데 여기 있는 엘리저 유트컵스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대표적인 두머거든요. 그러니까 AI가 굉장히 위험하다. We must shut AI down. 여기 샘 알트만도 나오고 여기 보면 엘론 머스크 보이죠? 일론 머스크가 맨날 얘기할 때마다 AI 때문에 인간을 지켜야 되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여기 영향을 받는 사람이 생각하시면 되고 참고로 제가 이 미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책을 하나 번역을 한 게 있는데 제임스 바베르스 쓴 책을 제가 번역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파이널 인베이션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아마 이게 한 거의 7, 8년 된 것 같은데 한 2014년, 15년 이때쯤에 나온 책이고 제가 번역을 하면서 설마 이렇게까지 갈까라고 생각했었던 이게 너무 과한데? 라고 하면서 번역했었던 책인데 지금 그 시대가 오고 있는 상황인지라 저도 사실 굉장히 좀 깜짝 놀래고 있는 부분이긴 하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얘기는 이 씨앗이 그렇게 잠깐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뿌리가 있었고 그와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충돌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좀 가치관의 어떤 대립도 있고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하고 샘 알트만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도 충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따가 좀 설명드리겠지만 둘이 샘 알트만이 사실은 일론 머스크한테 굉장한 라이벌시가 가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행보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샘 알트만한테 이제 생각을 너랑 같이 못하겠다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냥 나가는 걸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나가면서 동시에 뭘 했냐면 자기가 원래 주기로 한 돈을 다 안 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모자르게 생겼죠. 그리고 오픈 AI 같은 경우에 직원들 외급도 주고 해야 되는데 진짜 리서치도 더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2019년이에요. 2019년에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를 찾아가는데 사티아 나델라를 찾아갔을 때 찾아갔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분들의 어떤 톡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원래는 샘 알트만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고 있으니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크레딧이 좀 달라 우리 지금 너무 가난하고 힘들다 이걸 해야지 AI 발전할 수 있어라고 찾아갔는데 사티아 나델라가 그래?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크레딧 줄게 근데 한번 좀 보자 했는데 그때가 GPT2가 발표됐을 때예요. 2019년이거든요. GPT2는 약간 한 페이지 정도 에세이 정도 잘 쓰는 정도 지금하고는 비교도 못할 정도였지만 그때 싹서는 좀 있었어요. 아 이거 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GPT2 분석하고 관련된 영상도 여기 지금 링크를 알려드릴 텐데 그때 2019년에 영상 제작한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사티아 나델라가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아 이거 세상이 바뀔 수도 있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안 그래도 지금 앨런 머스크도 떠났고 이제 돈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돈줄이 없는데 내가 도와주겠다 하면서 이제 사티아 나델라가 1조 원을 받죠. 1밀리언 달러를 여기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분을 갖게 돼요. 이때 이제 굉장히 좋은 얘기잖아요. 그리고 오픈 AI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그 구조를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영리 관련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영리축으로 하는데 대신에 일정 정도 이상의 돈은 못 가져가게 하고 캡을 씌웠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캡을 다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캡이긴 해요. 여튼 그렇게 넘어가는 건 비영리에 귀속이 되고 여전히 거버넌스 구조는 비영리 이사회가 다 결정한다. 이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고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한 건 설마 여기에서 지금 오늘날 일어난 것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질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그래 그 정도 해주지 내가 거기 투자를 할게. 투자를 딱 해준 거예요. 시원하게. 그러면서 샘 알트만하고 사티아 나델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짝짝꿍이 잘 맞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이미 창립 초창기부터 뭘 할 거라는 걸 다 알고 핵심 엔지니어들과 하는 사람들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니 야 이게 뭐지? 이거 큰일인데?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반발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발표되자마자 앨런 머스크가 나갔듯이 진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몇 명 나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다리오 아모데이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라 아모데이 남매입니다. 남매. 이 두 남매가 나가게 되는데 이 다리오 아모데이 진짜 천재입니다. 이분은 물리학 전공했거든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물리학 전공을 했는데 하버드에서 바이오피직스 쪽으로 하고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신약 찾고 하는 것에 대한 연구도 하고 그러다가 AI에 푹 빠져가지고 아 이거 진짜 AI 제대로 해야 되겠는데 해가지고 오픈 AI에 와서 오픈 AI에 스케일업 그러니까 이거 엔지니어링 쪽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과학적인 어떤 그런 구현 방법이라든지 진짜 전형적인 엔지니어거든요. 그런 거를 다 하면서 만들고 있었는데 동생이 사실은 윤리학이나 이런 거 전공을 하고 미디어 컴닉기선 담당하고 이랬었어요. 엔스로픽에 대한 창업 스토리는 여기 링크에 또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또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건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하고 동조하는 몇 명을 더 데리고 나가요. 그 몇 명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었어요. 오픈 AI에 지금 강력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왜 나갔냐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미션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지금의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데 이거를 영리의 손에 맡겨놓으면 맡겨놓으면 큰일이 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AI의 세이프티 부분하고 여기 이제 엔트로픽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한 그 엔트로픽이 사실은 컨스티티셔널 AI라고 하는 1호를 처음 만든 기업이고 그 이후에 성능은 크게 저하되지 않으면서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문제점을 자극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들을 최대한 많이 집어넣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와서 상업화의 물결로 가게 되면 이거는 절대 못한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엔트로픽을 만든 거죠. 그리고 엔트로픽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최근에 아마존이랑 구글이 동시에 수조원 때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오픈 AI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최근 이번 사태하고도 지금 어떻게 보면 완전히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로이터에서 나온 뉴스를 캐치해가지고 왔는데 오픈 AI의 이사진들이 엔트로픽의 CEO들한테 합병 제안을 했다. 이런 뉴스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엔 엔트로픽의 방향이 맞고 오픈 AI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개인적으로는 다리오 아머데이하고 올 여름에 같이 같은 세션에서 제가 사회보고 불러가지고 같이 세션도 하고 해서 그의 어떤 생각을 많이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진짜 엔지니어로서도 훌륭하지만 어떤 사회적 파장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좀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오픈 AI가 독주를 하네. 그리고 구글이 못 따라오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구글 쪽 이야기를 못 들어서 그렇고 사실은 못 내놓는 게 아니라 안 내놓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샘 알트만의 성향처럼 그렇게 막 달려가는 쪽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구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잘 만들어가서 내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지 좀 더 신중한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렇지만 이제 이걸 시장으로 해가지고 막 끌고 가니까 대응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이제 영리기업한테 펀딩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지금 따라가려고 같은 속도로 페이스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과정 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어떤 계기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샘 알트만의 독주로 시작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대표잖아요. 그래서 속도전에 엄청나게 능하고요. 그리고 오픈 AI가 투자를 받을 때 클라우드 비용으로도 쓰고 기계도 사야 되고 엔비디아에도 돈 많이 줘야 되고 직원들 외급도 줘야 되고 돈 많이 들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돈을 펀드로 따로 떼내가지고 적극적인 투자를 또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하지. 그 다음에 전세계 투어를 하는 것처럼 전세계적인 팬덤도 가지고 있지. 전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됐지. 영향력도 확대가 됐고 저는 나중에 정치도 할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여튼 뭐 그런 거 했지. 그리고 자기가 또 자기가 투자해가지고 자기 스타트업을 계속 만들어요. 제일 유명한 월드코인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월드코인 한국에 왔을 때도 질문도 나오고 그랬던 걸로 아는데 그거 이외에도 이 사람이 투자한 회사 유명한 게 두 개가 있는데 레트로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 회사는 뭐냐면은 노화를 역행시키는 거와 관련된 기술을 연구하는 스타트업이에요. 늦지 않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 힐리언에너지라는 회사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는데 이거는 핵융합발전하는 에너지 쪽 회사거든요. 둘 다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은 인류가 꼭 극복해야 되는 그 난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생각하는 게 엘론 머스크랑 비슷하죠. 엘론 머스크는 원래 처음에 이제 그 시작할 때 세 가지 꿈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의 에너지 시스템은 화석연료 때문에 난리가 날 테니 이걸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으로 바꾸자. 그게 솔라시티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파워트레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테슬라고. 테슬라가 솔라시티를 샀기 때문에 이 두 개는 한 회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언젠가는 화성에 가서 살아야지 이 지구가 잘못됐을 때의 어떤 대피처가 필요해. 그래가지고 만든 게 스페이스X 아닙니까? 이 세 가지도 정말 대단한 미션을 가지고 만든 회사들이긴 한데 그 세말트만이 투자를 해서 만든 회사들을 보면 월드코인 세 개잖아요. 이것도 보면. 월드코인, 레트로바이오사이언, 셀리언에너지 보면은 하나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모든 지구인들이 잘 좀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 그리고 노화를 되돌리는 것. 그리고 핵융합. 이 세 가지도 다 엄청난 프로젝트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도 엘론 머스크가 하는 거랑 겹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독자적인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완전히 공식화된 건 아닌데 내부에 선로 나온 거는 프로젝트 티그리스라고 우리가 언제까지 엔비디아의 정첩을 살아야 되냐. 엔비디아의 저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반도체 칩 벤처를 만들겠다. 하는 그 프로젝트거든요. 그걸 추진을 하고 있었고 소프트뱅크랑 같이 새로운 AI 스마트폰 스타트업을 만들겠다. 뭐 이런 것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어마무시한 일을 오픈 AI 이외에서 또 하고 있잖아요. 이게 내부에서 사실은 직원들이 막 불만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다구요. 그리고 레딧 같은 데 보면은 막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 내용을 대충 보면은 자신의 인기에만 집착한다. 자기가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처럼 되고 싶어한다. 뭐 스마트만이 원래 어렸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쓴 컴퓨터가 맥킨토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제일 존경했던 인물이 스티브 잡스래요. 스티브 잡스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보면서 일론 머스크는 사실은 자기하고 나이 사이가 한 뭐 10살, 12살 정도 차이 나는데 13살? 85년생, 71년생이니까 14살 차이네요. 어쨌든 많이 형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 걸로 보면 라이벌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스마트만이 막 빠르게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불만, 그 다음에 일리안 서스캐버 같은 사람은 진짜 AI의 미래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야, 저 뭐냐? 이런 생각을 하기가 되게 쉽죠. 그리고 내부에 있는 직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귀를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연판장을 돌렸는데 거의 95%가 스마트만을 복귀시켜라. 이거에 지지 서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안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로 갈 거야. 이렇게 했고 심지어는 거기에 일리안 서스캐버가 이 소란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었던 일리안 서스캐버까지 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짜 95%가 다 스마트만 정말 지지해서 사인했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진짜 잘못 해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만 세력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회가 일을 그지같이 했죠. 솔직히 말이 됩니까? 만약에 진짜 이거를 되돌리고 싶었다면 스마트만한테 공개적으로 서한을 이렇게 바깥에 공개하면서 이거 너무 위험하니까 이런 걸 해라라든지 아까 말한 그런 혼자 사회에서 이익 추구하는 이런 것도 그냥 얘기해가지고 발표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밸런스를 좀 잡아야 되잖아요. 수습도 하고 그러면 아 그래 내가 알겠다 해가지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들여가지고 우리 편을 좀 더 만들고 해서 지지를 받아가면서 이 사회가 뭐를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다들 심지어는 뭐 있을 때도 아니야 저 어디 가 있을 때 그냥 네 명이서 야 다 잘라 둘이 잘라 이제 한 명 자르고 그 다음에 그렉 브록만의 그거를 좀 지금 의장 자리를 내놓게 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그거를 공감을 합니까 그리고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이건 뭐냐 지금 아무리 내 생각에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밸런스를 잡아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건 아니지 솔직히 이 프로세스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할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오픈 AI를 현실적으로 떠나서 또 마이크로소프트로 가는 것도 되게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회사 구조에서 직원들한테 간 스톡옵션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 스톡옵션에 대한 구조를 매각을 같이 해가지고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오픈 AI가 박살이 나면 자기네들 파이넌셜 인센티브도 다 날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사인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불씨는 남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됐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 상황이 진행됐었던 것에 대한 분석이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일단락이 났잖아요 일단락 난 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 거고 지금 신규 선임된 이사회의 성향하고 사람들 제가 또 굉장히 잘 아는 분들이 많아서 그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고 후속편을 좀 말씀을 읽다가 또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